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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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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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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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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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이정도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제는 반으로 찢으면 될 것 같아요. 반으로 찢어져요. 반으로 찢어져요. 반으로 찢어져요. 반으로 찢어져요. 좀 묽게 해줘야지 바삭바삭하게 튀겨주더라고요. 반으로 찢어져요. 반으로 찢어져요. 반으로 찢어져요. 반으로 찢어져요. 반으로 찢어져요. Ziel right. 한 번 더 튀겨주려고 하거든요 전분이 별로 없어서 껄짓하지 않나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될 때 좀 걱정이긴 해요 짠 연기 대박 지금 불이 돼서 꺼지고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되어 있어가지고 셜더만 선착하면 조금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에이 웍스의 세탁소를 제가 피칭을 한 번 같이 해봤거든요 내수압이 4차원이라고 하니까 아마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올 건데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 동초하쭈 동초하쭈부터 먹어볼게요 엄청 가삭하게 이번에는 이게 송이버섯 음 음 음 음 음 음 개껌 줘야 겠다 그리기 음 버섯이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이거는 파란색 모기버섯 같은 그 버섯이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동초하쭈가 보면 바삭바삭하게 튀겨졌어요 동초하쭈가 동초하쭈가 제일 맛있다 이거는 표고 쫄깃쭈깃해 진짜 바삭하게 잘 튀겨졌어 진짜 바삭하게 잘 튀겨졌어 치즌이 하는건 귀찮은데 진짜 맛있긴 해 아직 비가 많이 오진 않은데 새벽에 많이 온다는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어두워서 지금 계곡에 물이 잘 안보이거든요 조명을 켜야겠어 눈 상태를 지금 확인하면서 맛있어 맛있다 아마도 오늘 잠을 좀 못 잘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상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버섯들 중에 제일 바삭바삭하게 튀겨졌어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바삭바삭 계란 계란동 계란동 마이팬 여기 온다고 지금 예고되어 있어서 지금 호우주의보가 살짝 걱정되기는 하는데 여기가 계곡 상류라서 계곡이 넘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새벽 2, 3시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계곡에 폭우가 오는 길이라서 진짜 시끄러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시마랑 이렇게 넣어야지 맛있어요. 지금 송이 이렇게 됐어요. 손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왜 이런가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손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추우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캠핑하면서 손을 워낙 많이 쓰니까 팬티 피칭할 때도 그렇고 짐도 옮기고 요리도 하고 불 피우고 그래서 그런지 손이 이렇게 됐어요. 청강채를 이렇게 자르니까 꽃 모양이 되더라구요. 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면 예쁘더라구요. 꽃처럼. Testament. 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꽃 모양으로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은이 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꽃 모양으로 이거 잘 섞 feels분도gangen. 꽃 모양을 바꾸시고요. 꽃 모양으로 하면 날아올려 나 get는 질을 거예요. 꽃 모양으로 하는 거Those Caroline. 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면 나와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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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와인이랑 같이 먹으려고 와인을 다시 먹었어요 이거는 미국의 피노노아 일반 피노노아랑 다르게 굉장히 진한 스타일의 피노노아라고 하더라구요 저 안먹어봤는데 배럴에서 숙성을 되게 오래 했나봐요 들깨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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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넣을거에요 뿌릴게요 뿌릴게요 고기부터 먹어볼게요 고기부터 먹어볼게요 고기부터 고기부터 볶음 고기 고기부터 고기만 졸여 그댈 고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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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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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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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